안녕하세요. 림바 홈쇼핑의 림바 인사드립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울펠트지에요. 이 원단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. 지금 남은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지금 림바 홈쇼핑에 올려놓는데 왜 얘가 인기가 많냐면 얘는 지금 커팅만 해서 입을 수 있는 원단이에요.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사진을 보시면 여태까지 림바 옷만들기 정석에서 이 펠트 원단을 좀 사용을 했어요. 그럴 때마다 불티나게 팔렸던 그 원단 펠트 원단이에요. 울 20%에 폴리 80%에 58인치 원단인데 이런 원단이 있죠. 그냥 커팅 해가지고 코트로 만들어 입을 데 얘도 그렇고요. 뭐 지금 보시는 것들 지금 다 에그모드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뭐 조끼가 돼도 좋고 초보자들이라면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. 이 원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디자인들 자 이렇게 울 펠트지 올이 안 풀리는 이 원단을 두께감도 조금 있어서 충분히 지금 바로 만들어서 간절기서부터 해서 쭉 입으실 수 있는 울 원단이에요. 자켓이라든지 뭐 바지 스커트 여러가지를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. 자 거기에다가 지금 따끈따끈한 원단이에요. 지금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따끈따끈한 원단은 헤링본 원단인데 자켓이 되고 코트가 되도 어떤 걸 만들어도 너무 내추럴하면서 예뻐요. 이거는 심화라고 하죠. 올을 맞힐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무지 원단처럼 막 재단 하시면 돼요. 그래 놓으면 뭔가 고급스럽다라는 원단이에요. 원단 두 개가 좀 있어가지고 코트를 하셔도 되고 저런 거 자켓 만들어 입으실 수도 있어요. 안에다 패딩 넣어서 입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제가 명품 만들기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제가 명품 만들기에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원단을 같이 저렴할 때 사놓으시면 좋을 거예요. 이렇게 바지로 만들어셔도 너무 예뻐요. 지금 이 원단 스커트로 해놔도 예쁘고 바지로도 예쁘고 코트 자켓으로 예쁜 원단이 별로 없는데 이 원단을 사서 만들어보시면 좋아요. 지금 저렴할 때 무조건 키펜 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버시는 거예요. 지금 한 원단 가격뿐이 안 되는 원단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죠. 지금 울 원단, 펠티즈 원단, 헤링본 원단. 지금 이 린넨 원단도 제가 창고에 저희가 쭉 보다 보니까 여름에 제가 이 원단을 팔려고 하다가 원단을 어디에 놓은지 몰랐어요. 그런데 이 구석진데 있더라고요. 린넨 원단인데 폴리하고 린넨하고 섞여 있는데 린넨의 단점이 꾸김이 많이 가잖아요. 와우, 얘는 폴리가 섞여서 꾸김이 안 가요. 그러면서도 굉장히 시원해요. 이런 셔츠형 자켓이든지 여름에 만들어 입으면 너무 시원하고 꾸김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쟁여놓고 있다가 여름에 팔려고 했어요. 바지로 해도 예쁘고 모으로 해도 예뻐서 제가 쟁여놓고 여름에 팔아야지 라고 하다가 아, 지금 하나 더 좋은 거 껴드리자 라고 해서 지금 울 펠트하고 헤링본에다가 린넨 폴리 원단을 제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쳤어요. 울 펠트 원단, 모직 원단, 린넨 원단 무료 패턴까지 하나 넣어드려서 12,000원이에요. 와우! 자, 두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원단은 얘도 다이마루 울 펠트 원단인데 약간 뭐 쿠션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얘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. 지금 원단이 많이는 없어요. 여러분들 얘도 그냥 커팅해서 바지 만드셔도 되고 뭐 자켓, 브라우스, 뭘 만드셔도 돼요. 따뜻해요.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밑단도 접어서 그냥 커팅해서 입으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울 펠트 같이 저희 에그모드에 보면 패턴이 예로 만든 패턴 후드루가 달려있는 롱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진장 나갔어요. 옷만들기 정석 때 무진장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죠.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옷들 충분히 이거 말고도 에그모드에 보시면은 저 커팅해서 만든 옷들이 옷만들기 정석에서 제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금 킵해 놓으세요. 무조건 킵해 놓으세요. 원단이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킵해 놓으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원단은 제가 올 2월달에 옷만들기 정석에서 제가 자켓을 만들어 입었던 원단이에요. 제가 숏자켓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도 나가서 입고 나가잖아요. 와우 고급스러워요. 얼마 주고 샀어요. 라고 하는 체크 원단이에요. 체크 만드는 게 조금 막 치는 게 조금 못 만들 때 어려웠긴 한데 무시하세요. 그냥 초보자니까. 무시하고 막 해도 예뻐요. 한쪽은 약간 기모 처리라고 해서 털처럼 약간 부들부들하고 뒷부분은 맨뱀해요.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맨뱀하기 때문에 자 이 원단으로 뭘 만들까 라고 하시는데 뭐 자켓, 롱자켓, 롱코트 어떤 거라도 다 예뻐요. 체크로 된 원단이죠. 그냥 테일러도 오버핏, 노치드 카라 뭐 이런 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바지로도 겨울 한겨울 지금의 바지로도 예쁠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저렴할 때 킵해 놓으시는 거 지금 이거 두마감에 올 2월달에 두마감에 지금 이 두마감 13,000원이고 14,000원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두마감 플러스에다가 아까 울 원단에다가 지금 바지감까지 제가 두마를 더 넣어 드릴 거예요. 지금 이 바지는 제가 얼마 전에 명품 만들기 바지에서 올렸던 회색 바지예요. 꾸김이 안 가면서 굉장히 편해요. 바지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트 바지가 돼도 예쁘고 주름 바지 만들어도 예쁘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원단은 폴리 100%인데 꾸김이 안 가서 일단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약간 겨울철이나 뭐 이럴 때는 꾸김이 가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꾸김도 안 가고 봄 가을에 지금 킵해 놓으시면 봄 가을에 뭐 겨울에 어떨 때도 광복보다 싸요. 자 이렇게 보고 울 패턴 한다, 모주 한다, 폴리 한다 무료 패턴까지 다 해서 12,000원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가서 먼저 선점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. 안녕!